들어갔어요 좋네 어 맛있는데? 내구격 3억? 어 아드롭게 앤디 죽나봐요 아뇨? 포항에 이어? 아니 아드롭게 안 들었는데 저렇게 뜬다고? 카운터 나이스 카운터 메이가 친줄 카운터 너도 카운터 2카운터 2카운터 나이스 안 돼 툴 맞고 나오시죠 왼쪽에 큰 칼 갔어요 딱 붙어서 딱 붙여요 딱 붙여요 딱 붙여요 딱 붙여요 세칼님 아무튼 부탁드릴게요 엉덩이 딱 안전 10시 4 10시 5 10시 러시 레이저 옆 돌려요 뒤로 돌려요 구하관이 암사 하나 부탁드릴게요 밑에 앉아 밑에 란나 비위떼 주세요 네 란나 썼어요 오른쪽 편 네 나오시면 제가 들어갈게요 네? 란나 썼어요 워우 나이스 차량 안에서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네 킥반으로 슬라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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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시 슬라임 터져요 슬라임 터져요 슬라임 터져요 뒤에 먼저 터져요 엉덩이 아니에요 엉덩이냐 잘가 잘가 하고 무력 갑니다 밑으로 나이플 35줄까지만 오 정화 역시 소대장 내 오경 안 터졌어 육각 확인 제일 위에 칼 위에 칼 확인 육각 위에 지나가요 위에 센거 지나가요 12시 조심 중앙 중앙 조심 중앙 지나가요 가운데 끝까지 이거 지나가고 백 조심 백 휘둘러요 휘둘러요 나갔어요 갱담 갱가님 암수 배나 얍 나왔어요 배나 바로 썼어요 엑스 안으로 왼쪽 펭귄님 암수 부탁드릴게요 나오면 나오시면 배나 다시 들어갈게요 파란색 붙어있어요 붙어있어요 락인쪽 보고 있어요 셧 터졌어 한 번 더 레이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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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락 굴리기 락 굴리기 락 굴리기 락 굴리기 트랩님 암수 하나 부탁드릴게요 락 굴리기 락 굴리기 락 굴리기 락 굴리기 어차피 새로 르 지나간다 가시죠 치킨데 앉아 여기 지워주셔야 돼요 나이스 암수 들어갔어요 아 초턴 좋을때 먹죠 밑으로 빨라요 안 돼 어 좋다 여기만 지어 주시면 돼요 딱 붙죠 딱 붙어서 오면 딸캉님 암수 부탁드릴게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먼저 났어요 네? 레이저 나카 나이스 지진 두번 빠지세요 한 번 더 미친놈이 2파티 성부 사령 암수 지워주셔야 돼요 나긴 검은색 엉덩이 엉덩이로 가죠 똥 좀 지워주세요 검은색 비비면 아파요 검은색 끝까지 레이저 끝까지 나이스 11시 레이저 잡혔어 안 잡혔어 피했어요 칼칼칼 가운데 똥 좀 지어주세요 일리아크는 가운데 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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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시 갈게요 구하가님 암수 패턴 돌 때 많이 먹죠 11시 다시 갔어요 에이저 에이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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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대쪽 지워주세요 일리아크는 가운데로 뺄게요 올라가야돼 올라가야돼 벨가 벨가 밑으로 밑으로 애매하면 시정 아 죄송 여기 케어좀 아 저도 2파티도 2파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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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 가요 멀리 가요 집중 배마님 암수 배마님 암수 찐무에요 찐무에요 찐무 터뜨려요 이번에 그냥 아 별이 샴샵 이거 별이 샴샵 내면 시정 일곱시 지워놓을게요 슬라임 슬라임 위치 1시 1시 쪽 좀 지어주세요 슬라임 가운데 위주로 많이 지어주시면 좋아요 2파 성부 좀요 2파 성부 했어요 까꿍 슬라임 터져요 슬라임 아직 안 터져요 빨간색 흩어지기 빨간색 멀어지고 멀어졌어요 레이저 일곱시 오는 중 아 나 막 겐자 레이저?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안 좋아 레이저 일곱시 오는 중 펭귄님 암수 어 랩이 있어요 아임몬루 레이스 침묵 여기 똥 있어요 에오 에옥 까는 중 백색하고 레이저 쏠꺼에요 레이저 밑으로 쏴요 락 칼 밑에 칼어오요 예 칼 확인 오 확인 올라오시고 퀄시로 안전하게 뒤찍고 옆구리 두줄 남았어요 나이스 밀었다 안전지대 12시 굿 나오세요 아 집어들 뻔했어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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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짓건 저희 3대분 엄청 빨리 오네요 저희 아주 좋아요 한해만 완벽하게 하면 되네 머리 앞에 부채 잘 보세요 끝까지 돌아요 끝까지 쏴요 나이스 어 배 좋아도 안좋아요 끝까지 끝까지 나이스 계속 돌아요 계속 옆에 조심 나이스 끝까지 끝까지 저희 웜 웜 두번째 버릴 때 사이드에 버리지 말고 그냥 쿨하게 가운데 깔죠 사이드에 버려봤자 어차피 거의 들어가봤자 죽는단 마인드 확인함 확인 뒤로 뒤로 일단 첫웜은 여기 딸깡님 딸깡님이 저거 지워주시는거죠 좀만 빼놓을게요 게이지 아 지금 잡혔다 지우다 오케이 이거 촉수 하나 더 나오니까 날라가면서 밟을 듯 아니네 조우함수 배마님 손 뒤로 손 뒤로 딱 붙어야되요 역파도 역파도 확인 이거 낙사당해요 붙어서 피하지 마세요 그냥 레이저 레이저 나이스 시장 왼쪽 위형 레이저도 그냥 넘어가면 안돼요 가지마요 가지마요 가면 낙사해요 좀 내려왔어요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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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인 웜 그냥 정가운데 깔죠 천천히 그냥 여기 깔죠 반대편 안전 딸깡님 암수 하나 부탁드릴게요 딸깡님 암수 하나 부탁드릴게요 던졌어요 가운데앞 저 도움이 있어요 네 확인 타도 무력 파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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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딜빡딜 암수 제가 넣었어요 여기 안전 안전 프리딜 일단 5 Asi 1 그대로ыл 딱 붙어서 나이스 가요 전멸기나어요 가운데 제일 큰거 들어가요 우리 Savion 촬영함수 award 여기 안전 뒤로 그대로 그 라인 그대로 우리 여기 깔거에요 웜하긴 웜하긴 부하가님 이거 같이 쳐주세요 같이 쳐주세요 천천히 저 피하고 쳐요 피하고 아이고 같이 쳤다 불폐요 불폐요 괜찮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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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하가님 암수 우리 이제 빌어요 방방이 방방이 빌 너무 좋아요 웜 생각해요 웜 웜 생각해요 한두개 하나는 지워져도 되긴 해요 그래도 집중 오른쪽 안전 똥있으면 지워버리고 오른쪽 지웁 아 해총 괜찮아 괜찮아 아 나도 해총 저 웜이 안 깨지나 이거 천천히 나아요 웜 다 없기도 해요 딜컷하면 돼 아 웜 다 펴졌구나 우리 자꾸 토 부려가지고 이거 그냥 레이저 가운데 레이저 웜 까긴 해야돼 웜 땜에 똥이 깨긴 해야돼요 가운데네 가운데네 손 손 아 또 해총이야? 오케이 웜 끝 저 150줄 딜컷 어 펭귄님 암수 150줄 딜컷 우리 밀리니까 이제부터 무빙 해야돼요 이거 밀려요 강폭대 딜컷 생각해야돼요 오케이 가운데 조심 145줄까지 밀어넣죠 안전하게 한 번에 밀게 있다 웜 깔고 어차피 웜 나올 것 같아요 딜 관리 오케이 웜 나왔어요 이거 안전하게 살짝 가운데 살짝 가운데 제가 깔게요 촉수 아무나 깨도 돼요 촉수 아무나 딜 촉수 아무나 딜 크랩님 암수 우리 시정 인제 하시고 긁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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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사 어우 살았다 시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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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쓸 준비 본인한테 오면 시정 그냥 쿨 시정 웜 위치 확인 웜 밟으면 안 돼요 일로 오세요 오른쪽에서 딜하세요 나이스 나이스 왼쪽 왼쪽 품타 딜은 오른쪽에서 잠깐만 깨졌나 웜 안 밟았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밟았어요 안 밟았어요 안 밟았어요 암수 없어도 돼요 왼쪽 부스 딜 오른손에 딜 딜 이제 저 직장에 나와요 왼쪽이에요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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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기 고 하나 둘 셋 λά이트 사령 암수 좀 사령 암수 나이스 암수 끝났어요 오케이 암수 어 왼쪽 fraért 이거 밀려요 평타 쓰셔야 돼요 뒤로 많이 밀려요 이걸 일로 가서 딜 자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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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라인으로 이 라인 1ies 제가 깔아요 섹주 알아요 meno 긁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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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유 살았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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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일로 레이저 레이저 바닥 집는 손이 안전이에요 오케이 긁어요 레이저 잡아요 잡기 크랩님 암수 있으시면 한번 다 왔어요 찍어요 그리고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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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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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다 왔어요 이제 가운데 심장 부파할거에요 딱 붙어요 딱 붙으면 안전 구파 준비 곧 이거 가운데 깔아요 뒤로 아 이거 그냥 사이드에 깔게요 이거 지우지 마요 네 레이저 웨이 샀어요 이거 구파하고 웨이 왼쪽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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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뒤로 손디 딱딱 밟았어? 안 밟으면 안돼 손 뒤로 손 뒤로 무력해줘 제발 무력 딱 붙으면 돼요 뒤로 팔았어요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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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 가운데 크랩님 암수 이거 어떻게 웨이 어떻게 쓸까 써 써 써 빡띡빡띡 암수 있는 사람 던져줘 암수 없어요 가운데 조심 낙가 조심 9줄 10줄 쳐줘 됐어 파괴 안된다 오른쪽 안전 오른쪽 안전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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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있어요 아 됐다 와 됐다 아 인간 승리다 아 이건 스샤 둘이 찍어야 된다 아 이거 다같이 사진 한번 찍자 아 사진 찍자 아 늑글 아 이건 다같이 서서 깬거지 다같이 서서 깬거지 아 근데 딸칵님 오더가 너무 좋았다 진짜 딸칵님이 우리 귀인이다 진짜 딸칵님이 우리 귀인이다